머나먼 우주, 어느 행성 호기심대장 타타는 AI 로봇 안과 고향을 떠났고 어쩌다가 지구로 오게 됐어 그리고 지구에서 사랑받는 슈퍼스타를 보고 결심했지 우주 슈퍼스타 타타는 지구를 돌며 함께할 친구들을 모았어 RJ 망 치미 쿠키 슈키 고야 타타 이렇게 타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지 그게 바로 BT21이래 생일이 시대가 제발 서우 엉뚱 아 엉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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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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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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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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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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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